여기 보시면 SQL Anywhere 10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툴에 가셔서 Create Database를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위자드가 생성됩니다. Next를 누르시고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로 된 환경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할 것이므로 Create Database on this 컴퓨터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Next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DB를 만드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브라우저를 누르시고 아까 폴더를 만들어 놨었죠. 여기에 video.db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ext를 누르시고 이 부분은 로그를 생성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로그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Next를 누르시면 저희가 사용할 유저 아이디는 dba를 사용하고 패스워드는 SQ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있구요. 저희가 사용하는 특정한 파일 이름들을 모두 비디오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로 설정을 하고 Finish를 누르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DB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클로즈를 누르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QL Anywhere에서 DB 부분을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에 가보면 이와 같이 비디오.db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B와 ODBC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를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라클리나 인포믹스, MSSQL, SQL Anywhere 등등이 DB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는 Visual Basic, Delphi, Power Builder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DB 여러 종류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ODBC입니다. ODBC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각각의 DB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워빌더를 사용하는데 파워빌더는 이 ODB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빌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워빌더를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만든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ODBC와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ODBC라는 부분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ODBC, ODBC라는 부분에 보면 밑에 유틸리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시면 ODBC 어드민 리스트레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저희가 만든 것은 .db라는 파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추가 저희가 만든 게 SQL Anywhere 12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DB 소스 네임은 모두 비디오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로 하시고 로그인 부분에 가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DBA 패스워드는 SQL 그리고 액션 부분에는 저희가 다른 컴퓨터가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만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스타트하고 커넥트하겠다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아까 저희가 만든 부분으로 가시면 비디오로 가셔서 저희가 odbc라는 부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odbc에서 저희가 완성된 것을 새로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네임은 역시 비디오라고 하고 데이터 소스에서 아까 저희가 만든 비디오 부분을 선택하고 오케이 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비디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된 비디오 부분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커넥트 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아까 만든 DB가 현재 파워빌더와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된 부분을 그럼 확인된 부분을 위와 같이 odb 비디오라는 폴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워빌더와 DB의 연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파워빌더에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시면 먼저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업하는 전반적인 베이스를 만드는 곳으로써 저희가 지정된 비디오 폴더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기본 이름은 비디오로 모두 통일하기로 하였구요. 저장을 해두시면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할 타겟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ew를 누른 후 옆에 보면 타겟 탭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과 템플릿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그야말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항목이 되겠고 템플릿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템플릿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드가 실행되면 Next를 누르시면 되구요.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전과 같이 비디오로 통일하겠습니다. Next를 누르시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만든 멀티 디스플레이가 가능한지 아니면 싱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지 선택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싱글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서 이름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DB를 항상 커넥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저희가 만든 비디오 DB가 선택되어 있죠.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DB를 커넥트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웨브 파일과 레지스터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ODBC에 저장하는 스크립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크립트 부분을 사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나중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를 누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성된 프로젝트를 이렇게 옆에 확장을 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NVIDIA 메뉴라는 부분은 풀다운 메뉴를 관장하는 부분이고 NVIDIA 커넥트 서비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함수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비디오 어바우츠는 저희가 어바웃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팝업을 관장하는 부분이고 비디오 메인 이 부분은 전반적인 메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든 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바웃을 누르면 또 이와 같이 기본적인 부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성하는 창에 대한 속성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더블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성 부분에 가셔서 Reditional Proporties 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글꼴과 그리고 아이콘 등의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저희는 앞으로 모든 글꼴을 굴림과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으로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텍스트 폰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시고 라벨 폰트 부분도 아래와 같이 같은 형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이콘 아이콘 부분은 원하시는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모두 전체 경로가 나와있죠? 이렇게 되면 아이콘의 위치에 따라서 아이콘이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 아이콘 앞에 부분에 모든 것을 제거해서 항상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rico가 실행 파일과 항상 같이 있으면 그 아이콘이 표시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저장을 한 다음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 부분이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 부분은 마치고 X를 누르면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이 닫히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를 누른 후 먼저 데이터베이스 부분 테이블 만드는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디오 DB라는 부분을 연결해놨죠. 이 부분에 가서 여기에 테이블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뉴 테이블 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잘 안보이니까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해야 될 테이블 부분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회원 테이블 구조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성을 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주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를 허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알아서 증가해서 입력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테이블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두 작성한 후에 저장버튼을 누르시고 테이블 이름은 비디오로 통일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아까와 같이 창을 작게 만들어서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테이블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추가한 비디오 테이블을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항목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항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알터와 드랍 테이블이 있는데 알터는 이 테이블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고 드랍은 이 테이블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B에서는 항상 한가지 항목으로 모든 항목들을 구별할 수 있는 주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키를 추가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